여기 구조처니까 네 여기가 이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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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컨테인을 갖다 놓으려는데 이쪽에다 놓을 것 같아요 지금 저쪽이 주름이 예쁘거든요 여기 으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흙통은 아니고 전부터 좀 해준 게 있잖아 네 이렇게 되겠지? 아니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르기가 날아가네 여기 사연스럽게 들어가면 되겠네 이게 이렇게 보면 지르기 입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똥구멍에다 놔두면 똥구멍에서 놔두면 전부 다 너무 커요 여기가 다 맞아요 딱 입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이거 머리네요 진짜 라운드 머리가 그러네 또 이제 우리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머리고 여기가 딱 입이네 부리 부리 부리요 페마를 페마를 기러기 딱이네 기러기 기러기 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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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